쾌길래 이쁘다 진짜 광합성 오랜만에 한다 아 눈물셔 아우 더워 아이고야 저 방 한 번 가야겠다 아 문자 왔다 돌림판을 돌릴 시간 돌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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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했었지? 아 여름 자 하나 둘 셋 스피커 스피커 스피커면 노래 노래를 틀어야겠다 노래를 틀려면 블루투스 스피커 블루투스 스피커 블루투스 스피커 들려나? 또 그 태민이라는 노래 좋더라고요 이 노래 되게 좋던데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서 그냥 신나는 노래 좀 들어보려고요 몸이 움직일 수 있게 잠시만요 여기서 최대한 수행의 노래 스마자 선미 스마자 모레 미니 스마자 신 이거 안 되겠다. 제 노래 중에 조금 포인트 안무가 있는 노래가 있어요. 스틸 컷으로 이렇게 찍으면 약간 연결 동작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찍으면 안 되고 약간 좀 다른 식으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안 되겠다. 이거 볼륨 내린 버튼 누르면 찍히잖아요. 근데 이걸 잘 이렇게 교묘하게 잘하면 계속 찍히더라고요. 제가 이거 잘못 껴봐가지고 발견한 건데 계속 찍혀요. 오케이. 오케이. 이게 그냥 귀여운 약간 그런 건데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으면 이런 거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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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문자왔다. 오태형이 돌림판을 돌려주세요. 럭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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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불을 기가 막히게 피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거를 할 줄 몰랐는데 가스랑 불만 있으면 돼요. 장작이랑 한번 불을 지펴보겠습니다. 뜨거운 방을 보내기 위해 저 태민이 럭셔리한 뭘 하는 건지 흐흐흐흐 흐흐흫 흐흐흫 흐흑 잘할 수 있겠지 흐흐흫 쟤 뭐야 아우 아우 아 심장마비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엔 불이 좀 보여요 제가 준비한 건 일단 밥, 김치, 그냥 먹을 거, 구워 먹을 거 해서 두 개 샀고 이거 소세지, 명이나물, 고추랑 쌈이나 마늘, 양송이버섯 아시죠? 이거는 고기 먹을 때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먹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이거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갖고 왔습니다 제가 사실 다이어트 중인데 오늘은 조금 먹어보려고요 원래 내일부터 라고 하잖아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적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짜 많다 왜 이렇게 많지? 제가 지금 놀란 게 명의절임이 1kg네요 명의절임이 1kg야 다 같이 먹으려고 샀는데 제가 부른 손님이 잘 먹어요 상 quedar Me 살,idge, восп! 진ока 식기 아주 뜨거운 어우 뜨거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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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쩐 일이야 자현님 쪽까지 되셨어 맞아 야 진짜 반갑다 야 너 이거 된다고? 이거 내가 했어 아이고 우린 진짜 역할분담이 확실하잖아 엄마 아빠 아들 맞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지 말고 내가 좋은 생각이 하나 있거든 이번에 그냥 야생으로 가자 내가 고기 굽고 있을게 고기는 내 담당이 고기는 기다리면 안 된다고 바로바로 익혀야 된다 이거 잘 구웠어 실제야 내가 이제 가사 담당이지 내가 또 맛있는 거 생각을 해왔어 아 이거 이거 껴 나 괜찮아 앉아서 해 자랑에 가서 어 그거 괜찮겠어 너가? 어 걱정돼서 왔지 아 진짜? 야 이거 내가 다 진짜 같이 먹으려고 다 장봉구야 시작하자 내가 알죠 하는 장봉구야 내가 알려줄게 이게 너 괜찮겠어 네가 이게 닫힌 거거든 왼쪽으로 끝까지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면 글쩍 이런 소리가 나 이걸 안쪽에 떼어 불을 붙여 음 이렇게 나오지 많이 기울면 이 가스가 쏟아지거든? 불이 확 나와 이거를 이렇게 최대한 안되게 일자로 세워서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이거를 붙이면 돼 우리가 이거 하면 돼? 안에 의자 있거든 저기? 왔다 오지 연주 어휴 너 이거 알려줄게 너 이거 잘할 거 같아 봐봐 똑같애 이거 아까 알려줬는데 조금 키고 이 안에 불을 붙이고 여기다가 안쪽에 불만 살짝 틱 다시 나오지 이렇게 하면 불이 붙을 거야 오케이 의자 갖고 왔어? 어 여기서 먹을 건데? 아 그래? 의자 뭐 이걸 갖고 왔어? 이거 말고 이게 있어 이거 아 그래? 저기 무기야 여기 봐봐 이쪽에 이쪽에 아 오케이 오케이 갖다 놓고 올게 재밌어? 여기 앉아서 해 어 고마워 이거 어 어 굉장히 편해 보이는데 그래서 이게 있고 어 어 야 야 근데 티모티오야 어른만이야? 야 티모티오야 어른만이야? 야 얼굴이 좋다 아 그래요? 또 이렇게 산에 또 오니까 내가 또 이렇게 오늘 뭐 했어? 티모는? 너 오늘 뭐 할까 궁금해가지고 어 걱정돼서 왔지 일단 아 진짜? 근데 이렇게 너가 안 어울린 곳에 있을 줄 몰랐다 왜 여기 나랑 잘 어울리는지 아 아니 너랑 모습은 잘 어울리는데 평소에 알고 있는 너랑 내가 뭘 하고 있으니까 어 혼자 뭘 하고 있으니까 어 혼자서 이런 거 하고 있고 너 벌레 진짜 싫어하는데 이렇게 벌레 가득한 곳에 있을 줄 몰랐어 내가 아까 여기 산책도 하고 발담 보고 혼자 아 아 아 요정도 하면 이렇게 하면 김치볶음밥 아 아니 아니 아니면 내가 해줄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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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게 김치볶음밥 야 뭉게 자리 바꿀래? 알겠습니다 아니 내가 할게 여기 연기가 너무 많이 온다 아 아 아 아 궁금하더라고 팀이 과연 제가 뭘 하고 있을까 일단 정보를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치 오케이 일단 가 일단 가 오케이 야 진짜 고맙다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봐봐 불 다 붙었어 비울려져서 네 불 다 붙었어 오케이 그러면 자 대패 있고 삼겹살 이거 좀 얇은 거 이거 조금 두꺼운 거 고기는 내 담당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너가 씻으면 그냥 갖다 줄게 알겠어요 거기다가 담아주세요 그냥 손으로 꺼난대 어 우리끼리니까 어 우리끼리니까 어때 이렇게 혼자 하니까 나 막 땀이 줄줄 나지 안 하라는 거 하니까 손에 막 땀이 나고 막 약간 내정 좋아서 원래 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뭐 별거 아닌데 뿌듯하다 네가 했다니까 그래? 어 그냥 다 하는 거잖아 근데 네가 하니까 뿌듯하다 진짜 살기 위해서 각자의 포지션 있잖아 우리 어 까줄게 이거 구워야겠지? 이거 조용히 갖다 줄까? 어 이거 내가 닦아서 줄게 이것도 이거 닦아야 돼? 이거 잘라가야 되나? 아니 그것도 내가 조금 해줄게 이거 우리 빼서 가져왔냐? 내가 그것도 좀 손질해줄게 이거 빼서 빼면 되지? 응 이렇게 그렇게 딱 가져가서 뒤집어놔서 구우면 맛있겠다 이렇게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어 아 이게 모양 아니야? 찢어졌다 국물이 셀 것 같아 그건 이제 모르는 종인이가 먹어야지 뭐 이쁜 것만 먹죠 종인이 종인이 뭔지 저거 저거 땀 삐질빛이라 꽂고 있는데 저거 땀 삐질빛이라 꽂고 있는데 인서트 안 따도 되나요? 야 고기 담을 그릇 태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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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가져갈게 응 자 이거 마지막에 딱 내려놔 네가 한 거야 아 이것도 다 같이 가져와 오케이 어 자랑에 가서 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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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종인아 연기 너무 많이 난다 괜찮아? 어 괜찮지 그럴싸하지 이것 봐 뭔데? 아 이거 이거 맞네 확실히 이거 올려도 되겠지? 사이드에? 끝에다 올려 마늘 이거 통으로 굽게 그냥 응 야 생각난 게 참기름에다가 할 걸 그랬나? 뭐를? 이거 마늘? 야 뭉규야 어? 그거 너 만들 수 있어? 뭐? 그 참기름 호일에다가 담는 거 아 오케이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햇반 했어? 아 오케이 있어봐 잠깐만 야 뭉규야 햇반 어쨌어 이거? 큰일 났어 왜? 불 났어 야 뭉규야 불 났어 어? 어어 야 호일에 불 붙이기 어려운데 불 꺼버렸어 야 호일 두 개만 꺼줘 알았어 뭉규야 접시 이걸로 뭐 만들 수 있겠냐? 뭉규야? 내가 또 맛있는 거 생각을 해왔어 이거 좋아할 만한 거 야 뭉규야 뭉규 데리고 올게 야 뭉규야 야 뭉규야 뭉규야 얘 어디 갔대? 이오 아 여기가 아 아 아 아 손이 막 확 빠져버리네 그냥 응 아 밥 준비가 돼 있는 줄 알고 왔는데 나도 밥 준비를 해야 되네 아 몰랐어? 어 사실 대접 받는 줄 알았어 어 어 너가 해준 음식 나 앉아도 되냐? 어 앉아 앉아 잘 먹겠습니다 오기 전만 해도 밥 먹고 뭐 하지? 막 이 생각도 있었는데 엄청 바쁘네 밥 먹기 전부터 뭐 할 게 많지 진짜 옛날에 야생에서는 이렇게 살았던 거 아니야 이것보다 더 심하긴 해 그치 음 음 음 잘 구웠어 오기 잘 구웠지 응 여기 와서 먹는 음식도 있냐 여긴 맛없어도 맛있어요 응 응 맛있어 응 혜민이 맨 처음 봤을 때는 좀 무서웠지 사실 아이디어 또 하나 있잖아 뭔데 뭔데 우와 아유 둘이 쉬어요 아유 좋아요 하나 둘 넷 아 진짜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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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커피 사줄까? 혜민아 근데 포스 좀 난다 아 진짜 와 의리로 마신다 어 와 어 이걸로 해볼까 핀 조명 되게 좋았고 되게 만족해요 다 됐다 이렇게 제 추억 생장 상상하지만 321만 원짱가 자랑 지난 3 차 6 선 5 선 5 선